바나나 보트를 타러 가는 사람 유태흔 대표 소인철 대표 김기남 대표 양인건대표 일본이 바나나 보트를 타러 가는 사람 김기남 대표 김기남 대표 김기남 대표 김기남 대표 김기남 대표 아 사진 찍으려 그러는구나 아 주말하네 아 저게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다시 보트에 올라 타려고 하고 있어요 일부러 빠트린거에요 출렁 출렁합니다 다시 보트에 올라 탔습니다 인천에 다시 탔어 손이 인천에 손 흔들어 손 흔들어 손 흔들어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